티비 아이스버그를 다 먹고 실랑치로 제일 좋아하는게 실랑치로 그 다음에 샐러리 그 다음에 당근 아이스버그 순서대로 지금 뭘 먹을지 몰라서 한입씩 먹어요 지금은 당근 먹방입니다 우리 토비의 먹방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토비야 토비야 맛있어? 우리 토비야 맛있어? 죄송해요 나 뭔가 나왔람이 많았다 샐러리 보다 당근을 더 좋아해요. 우리 토비 캐럿이 더 맛있어요? 아이고 맛있어라. 알았어. 방해 안 할게. 이제 좀 배가 불러졌나봐. 엄마도 쳐다보고. 응? 토비야. 너 이런걸 고민하는 중? 조금만. 조금만. 조비야. 이제 배불러. 목박을. 아, 조금만. 응?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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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기 준 이유는 뒤집어 먹지 말라고 플라스틱에 주면 안 먹는다고 뒤집어 먹어요 아.. 밥 먹고 세수하네 세수 안 해도 예쁜데? 세수 다 했어? 응? 귀청소하고 또 뭘 먹을까 찾는데 그래 불렀지마 엄마 이제 들어가서 쉴게 도프도 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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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좌우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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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